어 미션 오늘 차례차례 한번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미션 1은 풍선껏 불어서 3초 버티기 이런거 다르시는거 있나요? 어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 잘 불어요 진짜 잘 불어요 저 진짜 잘 불어요 그러면 두번째는 테이블 위 쓰레기통에 쓰레기 포렌시키기 근데 이건 지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 맞아 이건 어렵겠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세번째는 사진 예시와 같이 컵 쌓기 어 그래요 컵 쌓는 사람은 뭐 그거는 보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네번째는 둘이서 우선 테스트 완료합니다 네 네 인데요 그거를 2배추 안에 다 성공해야 되나 말씀이시죠? 음 어 각자 자신있는 미션을 수행하게끔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총 4개니까 한 번씩 맡아서 한 번 네 아 그러네 그럼 나랑 우선 테스트 할 사람? 아 잠시만요 의자를 빼고 제비뽑기를 해야 되나요? 네 아무튼 미션 실패시 처음부터 재도전 다섯번의 기회를 모두 잃게되면 스탭분들과 상의를 통해 간단한 게임을 진행 후 멤버 교체 찬스 혹은 몇 번의 재도전의 기회를 받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말하자면 성공 시에는 팬분들 전 세계 플라로이드를 선물하고 실패 시에는 아쉬운 만큼 멤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체 인원 플라로이드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틈틈이 열심히 찍었으니까 네 저희를 위해서 등장!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파이팅 문장 시작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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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우 씨부터 자 결경이 자 로아 아레나 은우는 몇번인가요? 네번째 네번째 결경이는? 세번째 나 오늘 왜이래 첫번째 난 다섯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첫번째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껌을 씹어주세요 근데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두번째 게임은 뭐예요? 두번째 게임은 뭐예요? 근데 이걸 알아야 200초 안에 진행하지 않아요? 미션을 뽑아야 돼요 미션은 또 뽑아야 돼요 그럼 제가 첫번째니까 미션을 뽑을게요 자 나는 언니 보라색 남고줘요 같이 고릅시다 이것도 다같이 한꺼번에 뽑자 그래야 200초 안에 다 할까 아 무슨색? 레나는 가져갔어요 레나는 가져갔어요 제가 풍선권 한다고 했는데 풍선권 됐어요 우정테스트 우정테스트 저는 쓰레기통이 포켓볼 꼬린시키기고 나는 컵쌓키 뭔가 다 다른거 같아 컵쌓키를 첫번째로 하고 풍선권을 두번째로 하고 그 다음 뭐야? 세번째 누가 뽑았어? 제가 뽑았어요 우정테스트를 하고 10회 성공하기 네번째 뭐야? 아니야 컵쌓키가 세번째고 마지막이 너네요 우정테스트 세번째가 제가 뽑았어요 세번째가 그러면 저 이거 단몰 빠져야 되니까 미리 싣고 있는 거 오케이? 괜찮나요? 그럴려고요 오늘 이거 이거는 어디서 자 그러면은 자 순서대로 서보세요 여러분 순서대로 순서대로 우정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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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고싶어요 배우고 있는데요 이거 포켓볼 제가 넣는거에요 저기다가 네 그러면은 별결과 배우는 동안 잠시 양해 부탁드려고요 네 컵을 어떻게 싸우는거에요 아 이거대로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만요 이거 몇초 안에 따라는거야? 네 이거 이거 2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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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되셨나요? V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레나야 레나 삼킨거 같은데 아니야? 3초 버티기 자 침착하게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됐어 그 다음 두번째 자 보여드릴게요 자 루아씨 이걸 하시면 돼요 자 랜덤이었어 미안 자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와 안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두개씩 겹쳐서 사용해도 된대요 됐어요? 네 세번째 저 낼게요 네 다시 됐어 아니 처음부터요? 처음 다시 하라고요? 어떻게 처음부터에요? 그거 간다 통이 좀 넓 저렇게 감자 같은거 없나? 루아야 이거야 점점 끝 자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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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연습하고 있어 아니야 1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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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로야 됐어 됐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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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숙지 숙지 Found 스크롤 화이팅 저 Everything 훈 회 안 여러분 20초 남았습니다. 우리 아이들 볼 사람이다. 근데 어떡하지? 네, 200초 종료되었습니다. 첫 번째 시도는 실패입니다. 200초 종료된다면 말할 수 있다고. 첫 번째 시도는 실패고요. 두 번째 시도로 바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할게요. 네. 죄송한데 바람막이 좀 쳐주세요. 네, 바람막이 좀 쳐주세요. 천막 좀 쳐주실래요? 반막 좀 쳐주세요. 네, 반막! 그러면 풍선 좀 씹으세요. 껌 씹으세요. 기회는 4번 남았습니다. 네. 네. 네, 또 하는 분. 네, 시작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로아야, 그 두 개씩 겹쳐주세요. 두 개씩. 그래? 네, 도전하실 때 도전 외쳐주세요. 당연후라견 Потому 때 사는 중, 당연히, 담물 레어 optimal. 담물이 기름에도 30초 만reib글도 통이 아파. 자, 갑니다. 도전. 네, 시작했습니다. 자, 이번엔 직접 집중하자, 집중하자. 1, 2, 3, 오케이, 됐어. 자, 로아 이거야. 바람 안 불게 이거 막아줘, 얘들아. 막아줘. 침착하게, 침착하게. 바람아 불지 말고. 바람 불면 안 돼요. 자, 침착하게. 1, 2, 3, 마지막 올리고. 됐어요. 자, 눈 따여줘. 안 돼, 얘들아. 다. 자, 밀게요. 여기도 low. 여기도 low. 자, 요거예요. 여기도 low. 야옹해! 침착하게 썰다. rals consecutive. 야옹해! 1분 경과됐습니다. 컵하면 돼요. 컵, 컵 잘 써요. 컵, 컵 잘 써요. 컵은. 컵, 컵, 컵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바람이 불어졌어야 하나. 마지막 올리고 뛰기만 하면 돼요 2분 경과하겠습니다 우정 테스트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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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운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 이렇게 어려운건지 몰랐어 우여곡절이 참 맞죠? 바람이 너무 안 도와졌어 네 여러분 정말 재미있어요 다행이에요 플라로이드는 나중에 그럼 성공한거에요 우리? 성공한거죠 다 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 오늘 하이 보느라고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하이터치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더 예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몇분만 기다려주세요 몇분만 기다려달라고요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 얼굴 좀 더 바람 맞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놓고 여러분들과 하이터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변수야 내 생각이 없었어 그럼 저희를 한번 리셋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게요 기다려 헤매 수정하고 올게요 안녕 오빠가 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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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